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덩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전자피아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토이게이트 교습용 디지털 피아노입니다. 저렴이 전자피아노로 연습용으로 좋고 전용 스탠드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가격에 AS 가능합니다. 4위는 영창커누와이 전자피아노입니다. 입문용으로 좋은 전자피아노로 88건반이고 다양한 부가 기능이 있으며 다양한 음색으로 연주 가능합니다. 3위는 카시오 디지털 피아노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전자피아노로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고 카시오로 내구성 우수하며 터치감 괜찮은 편입니다. 2위는 듀로악기 목재건반 디지털 피아노입니다. 완성도 높은 전자피아노로 목재건반으로 탁업 맛있고 원목이자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곡 탑재되어 있습니다. 1위는 레브 해머 액션 디지털 피아노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전자피아노로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고 처음 배우는 분들께 좋으며 디자인 미니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